가장 식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 진짜 중요한 것만 사실 암세포나 우리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가 정말 우리 주인님, 이 사람이 누구 편을 드는가는 먹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몸에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난 먹을래 이렇게 되면 건강에 안 좋지만 삼겹살이 땡겨요 건강에 안 좋은 술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셔요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은 너무나 T세포에게는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 편이 아니야. 나는 누구 편이야? 암세포 편이야. 암세포도 다 알아. 아하! 이 사람은 누구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약을 가지고만 치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넘어가서 살짝 빼먹고 지나간 얘기가 있어요. 암하고 암세포와 T세포 간의 암과 면역세포와의 균형 그렇죠? Cancer Immunity Equilibrium 암 면역 균형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암 상태를 현대의학적으로만 보면 일기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정도 일기밖에 안 되면 치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게 해도 3년은 걸려 죽으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치료 안 해도 3년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암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퍼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떤 사람의 암은 상당히 악한 암이다. 그래서 빨리 자르고 잘 퍼지는 그런 암이고 어떤 사람의 암은 순한 암이다. 라는 말을 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암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암편이 되면 면역세포, T세포가 어떻게 돼? 나는 우리 주인은 내 편이 아니고 암편이구나. 하면 T세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참 놀라운 얘기에요. 이런 현상까지도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면역세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만큼 T세포는 내 뜻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T세포는 삶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맨날 나쁜 음식만 들고 맨날 죽고 싶어요. 암 낳으면 뭐해? 입 안에 뭐해요? 죽고 말지. 왜 살아봐요? 이런 마음. 완전히 전망적인 마음. 또는 일부러라도 빨리 죽고 싶어요. 왜? 남편이 바람을 펴. 그런데 내가 빨리 후닥닥 죽어버려야 이 연놈들이 죄책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괴롭히려고. 내가 주먹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로라도 이 마음에라도 고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빨리 죽는 편이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막 빨리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빨리 죽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마음 상태는 뭐예요? 어떤 마음이야? 암이 내 몸 안에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은 뭐예요? 다 나왔네 뭐. 이러면 나요. 다 나왔네 뭐. 다 나왔네 뭐. 그런 마음 상태와는 완전히 반대하여 정반대. 그렇죠? 죽자. 죽어가지고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이놈의 연놈들이 자고 있는데 가서 뭐예요? 이렇게라도 괴롭히자. 아니면 괴롭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갖도록 악령은 우리의 마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악령이 주는 그런 지독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거를 딱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래서 암 낫기 싫다. 이렇게 되면 암이 안 낫는 쪽으로 유전자들이 변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T세포고 이게 암세포다. 그러면 여러분 T세포 속 T세포 표면에 무슨 사인을 주냐 하면 문패가 생산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기억이 안 되죠. CTLA4 라는 물질을 탁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해요.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야, 나 너희들하고 싸울 수 없도록 나를 좀 약하게 해 버려. 이런 부탁을 T세포가 암세포에게 해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가 내가 해 줄게 하면서 무슨 단백질을 만들냐 하면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접속을 시키면 뒷세포는 뭐예요? 뒷세포는 뭐예요? 나는 이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암세포하고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무력화돼. 세상에 암세포가 T세포를 이렇게 어떻게 무력화하는 물질을 생산해야 되고 또 T세포는 그 무력화 시킨 자기를 무력화 시키는 물질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게 다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이요? 뜻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뜻을 어떻게 가진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먹는 거 하나하나 가지고 신경을 너무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신경을 예민하게 쓰고 막 이러면 그게 나한테 재미있어요? 지겨워요? 신경을 계속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는 뜻 차원에서 보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고통을 주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일도 어떻게? 유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한국에는 뭐 이렇게 맛있는 과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모리나가라고 그러죠? 우유 회사, 분유 회사가 만들어내는 일본식 발음으로 밀크캐라멜이라는 게 있었어요. 밀크캐라멜이죠. 맛이 아주 좋아요. 지금도 나와요. 아주 맛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 근데 제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서 오세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는 부산에 살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뉴스타트를 하면 거기에 뉴스타트를 하러 오세요. 어머니가 뉴스타트를 하러 오신다고 그러면 꼭 60이 넘은 아들에게 그때 6살 때 그렇게 먹고 좋아하던 그 밀크캐라멜을 어머니가 사오세요. 달콤하고 우유 맛도 조금 나고 아주 그 맛이 묘하게 맛있어요. 한국에서도 그걸 흉내를 내려고 애를 썼는데 아직도 그 맛은 아직도 안 나요. 롯데, 혜택 이런 데서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묘하게 씹는 질감도 참 좋고 맛도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두각씩을 사와요. 한각에 아홉 개씩 들었어요. 근데 그거 건강식이 아니에요. 건강식이 아니에요. 그거 건강에 안 좋아. 너무 달아.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도 어머니, 나는 건강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걸 사가지고 오십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뉴스타 타지 말라.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이라고 그래요. 이론만 따져. 이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거는 생기예요.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에게 건강을 주는 거지. 생기가 건강을 주는 거지. 그래서 미루크, 캐러멜을 다 하나 까서 가끔 먹으면 그 옛날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나에게 사랑을 우리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생기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이 아들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이론상 맞아요, 안 맞아? 이론상 맞아요. 그 이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론보다는 사랑의 힘이 더 커.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요.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캐러멜을 어떤 때는 오후에 출출할 때 하나 아 하면 유전자 켜주기 안 켜주기 유전자를 생각해라. 음식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아차 잘못하면 건강식을 해야 된다. 몸이 좋은 걸 먹어야 된다 해서 이걸 너무 따지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아 아이고 그걸 막 먹고 싶은데 못 참고 한 개를 먹었다. 그 다음부터 아이고 이 캐러멜로 한 개가 들어가니까 지금 암세포들이 우와 캐러멜로 들어온다. 막 그럴까봐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불고기 한 점 들어가면 암세보가 춤을 춘다느니. 그런 답답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아 그래? 그러면 마음도 먹어도 되겠네. 그래도 안 된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절제하는 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분노를 더 이상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령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약화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 맨날 화내고 맨날... 그리고 여러분 한 10년을 살아보세요. 남는 게 뭐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요? 악밖에 안 남는다. 그게 분노조절 장애에요. 그게 다 영적인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보다 사단의 영이 나를 분노시키고 매우 증오하고 이런 마음을 주고 싶어하는 사단의 영이 나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그것이 분노조절 장애에요. 공황장애인 것도 마찬가지에요. 옛날에는 좀 무서워도 조절이 됐어요. 이제는 조금만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금방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도 안정제 매기고 안정제 가지고 되나? 안정제 되면 표면적으로 좀 안정된 기분은 느끼지만 그것은 약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을, 생기를, 생명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차원에 있는 그 생명에너지를 자꾸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살아가시는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거기에 대하여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그 성령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희한해요. 그렇죠? T세포는 뭐 한다고? CTLA-4 라는 것을 표시를 하면 이것은 무슨 표시다? T세포가 암세포를 보고 어떻게 해 달라는 거다? 나를 죽여 달라는 얘기예요. 암세포도 자기가 못 살겠으면 T세포 보고 뭐라고 해요? 죽여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 정말로 유전자들은 뜻에 반응하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 같은 그런 질병도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해도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나를 죽여 달라고 나를 너희들 못 죽이게 해 달라는 CTLA-4 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하면 암세포가 응답하는 물질이 있어요. B7H1 아주 복잡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극히 단순화 시켜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암세포는 오케이 제가 해 드리죠. 그럼 이 물질을 생산해서 여기다가 딱 접속해서 이렇게 되면 이 T세포는 그냥 내리막으로 내려가서 안 싸워 완전히 무력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이 먹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마음을 항상 즐겁게 먹으니까 아무거나 처먹어도 돼.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정직하다면 그렇게 먹는 것에 신경을 과도하게 쓰고 너무 엄격하게 야! 이거 먹으면 안돼! 이러지는 않아도 또한 뉴스타트 적인 아닌 음식은 어떻게? 진지한 마음으로 조심해야지. 그렇죠? 미르크 캐러멜도 건강식이 될 수 있다. 이 원칙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원칙을 또 악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면 꽤 심한 사람이 돼. 박사님이, 박사님도 캐러멜을 먹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도 상관없어 이런 말은 똑같아요. 이것은 양심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양심을 지켜야 돼. 특히 나의 유전자를 향하여.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참 신기한 현상이죠? 자 아프리카에 보니까 이 기린들은 이 기린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풀 아니에요.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아요. 기린은 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앞다리가 너무 길어서 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있는 대로 다 벌려가지고 그래도 풀을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린은 물을 먹어야 하는데 물 먹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항상 나무 잎사귀를 먹어야 하니까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불편한 자세를 취해 가지고 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는 그 현장을 과학자체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를 뼈가 되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 그렇게라도 뼈를 먹어야 될 그러니까 뼈가 되게 땡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뼈를 먹는데 기린이 보통 뼈 안 먹어. 그럼 왜 이러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해서 마취를 시켜 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 봤더니 이런 기린의 혈액 속에는 뼈 속에 풍부하게 있는 인, 칼슘 성분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럼요. 자기 피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떨어져 있다는 걸 기린이 알까? 모르지. 둘은 모르지. 그런데 왜 뼈를... 그리고 뼈 속에는 인, 칼슘 성분이 많다는 것을 기린이 알까? 몰라. 기린은 아무것도 몰라. 기린은 지나가다가 뼈가 있길래 쳐다보는 순간 뭐예요? 너무너무 땡겨. 자기도 이상해 죽겠어. 내가 미쳤나? 내가 왜 뼈를 먹고 싶지 갑자기? 이 기린이 뼈를 먹어야 될 만큼 기린의 몸 속에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는 누구 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 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야! 하나님이 존재 안 하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얘가 지금 피 속에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너무 부족한데 이 성분이 더 떨어지면 이거는 병이 날 지경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기린이니까 책임져야 돼? 안 자야 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기린을 어떻게든 뼈를 어떻게 먹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땡기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어?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일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줄로 알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가 자꾸 생각이 나고 땡길 때가 있고 그렇게 땡기는 것이 전혀 안 땡기는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식욕을 조절하고 있는 그 증거예요. 어저께 옥수수를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서 옥수수를 세 자루를 먹어 치웠다. 그러면 옥수수 땡겨 안 땡겨? 오늘은 옥수수 말만 해도 먹어. 옥수수가 배 속 이장해져요. 먹기 싫어. 그래서 땡길 때가 있고 안 땡길 때가 있어요. 땡길 때에는 옥수수가 자꾸 땡긴다고 할 때는 땡기는 이유는 뭘까요? 옥수수 안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나한테 많이 필요할 때 나 자신은 몰라. 그런데 누구만은 안다고? 나를 만드신 분, 그 장조주라는 의사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누구 나라야? 하나님은 안다고. 그래서 T세포를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조절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도 나는 몰라. 지금 이 기린도 자기가 무슨 영문으로 왜 이 뼈가 당기는 줄을 모르고 나도 이상해. 나 이 뼈를 먹어 본 일도 없는데 왜 이 뼈를 먹고 싶을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린이 뼈를 먹는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린을 뼈를 먹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정확한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린이 뼈를 먹지? 그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린을 돌보신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땡기는 그런 느낌, 우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느낌, 기쁜 느낌을 주는 물질을 뭐라 불러요? 엔도르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이 돼야 돼. 그러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엔도르핀이 생산될까? 첫째, 내 세포 안에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을 것? 유전자가 있을 것이지. 유전자가 없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유전자가 존재해야 되고 유전자 존재하게 안 하게 해요. 모든 사람의 뇌세포에는 엔도르핀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존재해. 그런데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생산이 돼요? 생기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셔야지. 생기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땡기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것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사랑하니까. 우리는 말 안 들어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말 안 들어도 사랑한다 이러면 뭐예요? 어떤 애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게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착한 사람만 골라서 천국을 보내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아무도 저 목사님 나 못 가. 저도 못 가고 하나님 기준에서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악한 우리를 뭐예요? 일단 자기 아들 예수의 피라는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뭐예요? 나를 샀어. 그 값을 지불하고 죽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죽어야 될 나를 어떻게? 나를 안 죽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대해라. 제발 희망을 아무리 땅에서 고생스러울지라도 나는 이미 너를 내 자녀로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너를 새롭게 창조해 줄 거야. 이것을 믿어라. 이게 이것이군요. 그러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하나님이 해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슨 물질을 생산하게 해 주면 돼? 이 물질이 내 세포에서 생산이 되면 뭐가 당겨? 그러면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기게 하는 물질. 그 당기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 희한한 물질이에요. 뉴로펩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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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도저히 그냥 N으로 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펩타이드 P 자가 있죠? 이 P 자 하나를 따자. 그래서 P. 그래서 MP면 이것이 바로 뉴로펩타이드입니다. 뉴로펩타이드의 종류가 많은데 Y라는 종류.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그 뇌세포 속에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에 생기가 가서 이 유전자를 켜주면 꺼졌던 유전자가 반짝하고 켜지겠죠? 그렇게 되면 NPY가 생산이 돼. 그러면 갑자기 당겨요. 그래서 이 기린이 하나님이 기린의 뇌세포 속에 NPY의 유전자 생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린이 뼈를 보고 왜 이렇게 당기지? 그래서 먹게 해서 병에 안 걸리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진짜로 과학적인 하나님이고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지. 저는 옛날에 어릴때 우리가 어릴때는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 가면 과자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섯살, 일곱살 이럴 때 그래서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 가면 뭐에요? 과자를 주기 때문에 가. 교회 마당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나는 교회 안에서 있는데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그런데 기가 낮춰서 이렇게 보려고 교회 안에 성경책이 많아요. 그 성경책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갔다고 와 그래가지고 혼났네요. 이런 종교적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적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시면 유전자를 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장노님 말씀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말씀은 맞지만 그 속에 뭐는 없어? 사랑은 없어. 지금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이게 참 큰 문제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길이는 자기가 뼈를 먹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미쳤나 왜 이 뼈를 씹어먹고 있지? 그런데 맛이 괜찮아. MPI가 나온 이게 맛있어져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 몸 안에 어떤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하냐? 필요하냐를 우리는 잘 몰라요. 의사들도 몰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몸속의 현실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거에요. 저도 몰라요. 나에게 어떤 영양소가 제일 필요한건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때마다 하나님은 세부적으로 그래. 이것은 이제 그만 먹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걸 남겨야 돼. 음식 남긴다고 또 난리를 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은 너무 많다. 이 정도에서 끝내라. 그럴 땐 남겨야 돼.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양만큼 먹는게 제일 건강한거에요. 이것은 좋다. 이것은 많이 먹으면 더 좋다. 이런 음식이 있다면 그거는 엉터리야. 그러면 그런 음식이 있으면 그런 음식만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음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음식이 있다고 어떻게 매스컴으로 띄워. 그래서 뭐하려고 장사하려고 띄우면 잘 팔리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산화방지제. 그렇죠? 산화방지제. 한국 사람들은 블루베리에 취미가 없었어. 블루베리에 취미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 블루베리에 그 군청색 색깔을 내주는 식물성 색소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안토사연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은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어떤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산화방지 물질은 블루베리에만 있는 게 뭐예요? 아니야. 식물성 음식이라면 모든 식물성 음식 속에 다 산화방지 물질이 있는 거야. 풍부하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심지어는 블루베리에 이런 한국식으로 하면 자두죠. 자두가 새카맣게 되잖아. 그러면 이런 색소가 안토사연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면 블루베리를 일부러 먹을 필요가 없어요. 블루베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다고. 그 대신 블루베리 대신 뭘 먹으면 돼? 자두 먹고. 식물들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물질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블루베리에는 어떤 물질이 있어? 만병통치물질이 있다. 그 물질이 뭔데? 안토사연인이라고 부르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산화방지 물질은 종류가 수백 가지야. 이 블루베리만 산화방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것을 띄우는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뭐예요? 마치 블루베리에만 있는 어떤 산화방지 물질인데 그 산화방지 물질은 우리 건강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지? 그러나 그런 것은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치 우리 몸에 건강에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은 블루베리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라를 친다고. 그러면 순진한 바보들은 속아서 블루베리가 그렇게 좋대. 그래서 시골에서 너도 나도 뭐예요?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잖아. 그래서 결국 뭐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블루베리가 뭐예요? 너무 남아 돌아가고 나중에 블루베리만 아무리 먹어봐야 별로 블루베리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은 것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망했잖아. 그래서 이제는 블루베리. 그래서 카페에 가면 블루베리 스무디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메스콤도 아주 참 그러면 안 돼.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블루베리 속에 엔토사야닌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있는 산화방지 물질이 이런 색깔을 내는 산화방지 물질이 블루베리에서도 발견되었다.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래야지. 여러분 그 방송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무엇이 무슨 음식일까요? 뚜껑이 뭐예요? 짜잔! 어머머 블루베리! 홈쇼핑!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다 속아. 다 속아. 아직도 다 속아. 그것은 끊임없이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뉴스타트에서만 이런 장난질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좋습니다 하는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아요. 뭐가 특별히 좋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이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는 반드시 어떤 특효약이 있을 거야. 진시황 사고방식. 그때는 조선인이던가 신라였던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뭐예요? 거기에 가면 불로초. 사람을 늙지 않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늙지 않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이지. 왜?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활성산소. 활성산소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산화방지 물질이고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있다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산골에 가서 신받다 그래야만 이게 좋은 거야. 일은 전혀 하나님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무슨 사고방식이요? 우리 몸에 좋고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약이 되는 그런 식물들은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구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그 값은 뭐예요? 너무너무 비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뭐예요? 다 구하기 힘들도록 흔하게 해 놓지 않고 그렇게 구하기 힘들고 찾기 힘들게 해가지고 비싸게 만드신 분이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부자만 사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기독교인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상이 진짜 하나님적 생각으로 변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실 분이 뭐예요? 아니라니까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 놔야 돼? 좋은 것일수록 공짜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뉴스타트에서 와서 배워보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생기 아닙니까? 생기는 공짜예요? 아니에요? 생기 없으면 죽어버린다고? 우리 건강에 공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기 수만시면 어떻게 해? 5분 내지 6분만에 죽어버려.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5분, 6분 내가 안 먹었다고 죽는 것 있습니까? 없지. 그럼 공기는 수만시면 죽어버려. 그럼 공기가 얼마나 건강에 중요합니까? 돈 받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생기는 완전 공기. 그래서 건강에 필수적으로 좋은 것은 절대적으로 공짜로 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몸에 좋은 것은 그렇게 비싸게 구하기 힘들게 해 놓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한 7일 동안 안 마시면 죽어. 그래서 물도 뭐예요? 물은 본래부터 뭐예요?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을 다 오염시켜 놓으니까 지금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이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건강에 좋은 것은 그래서 타이티 섬에서 만나는 노니라는 노니 주스를 먹으면 암이나 그것도 노니 주스가 왜 좋냐? 그러면 답이 뭐예요? 산화방지물질이야. 산화방지물질이야. 결국 다 산화방지물질이라니까. 무슨 블루베리도 그렇고 무슨 아로니아가 또 좋다나? 그래서 우리 농장에도 아로니아 우리 몸에 좋은 것은 특별한, 비싼, 귀한 것이라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은 얼토당토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그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배운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은 다 뭐다? 공짜다. 공짜다. 얼마나 좋아. 그리고 공짜가 아니면 그것은 적어도 뭐예요? 싸다. 몸에 안좋은 것보다 싸요. 우리 몸에 안좋은 것일수록 비싼다니까. 여러분 산삼이 있잖아, 산삼. 미국에 가면 산에 산삼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삶 안 먹어요. 왜? 삶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 사람들의 체질. 그 사람들은 유전자가 우리보다 좋은 유전자예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해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신경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레르기 의사로서 이제 알레르기 환자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또는 내과 의사로서 내가 어떤 약을 처방한다. 알레르기 약을 처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나드릴이라는 약이 있어. 유명한 알레르기 약이 있죠. 이 약을 처방을 한국 사람에게 50mg을 했다.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뻗어버려. 어리머리해져서 들어놓아서 자다 볼리다. 그래서 베나드릴을 수면제로 써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50mg 처방을 하면 끄덕도 안 해. 이런 부작용이 없어.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적당한 용량대로 한국인들에게 사용하면 어떤 때는 큰일 나요. 미국인들은 약이라는 게 다 독이니까 독이 들어가면 해독을 빨리 해야 돼. 그런데 이 자식들은 해독력이 아주 강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우리는 빨리 취하고 오래가고 하는데 사람들은 잘 안 취하고 별로 오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좀 신경질을 하지.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 하면 그 녀석들, 서양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고 살아서 조상들이다. 옛날부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귀신 밖에 몰라. 귀신 나온다. 그러면 유전자가 다 꺼지잖아. 그런 사회 속에서 사니까 유전적으로 다 억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요즘 와서 뭐예요? 그 좋은 억제되었던 유전자들이 요즘 피어납니다. 왜? 이제 이 젊은 지금 MZ세대나 자유 그렇죠. 어른들이 왜 자꾸 잔소리를 할까? 이래서 하고 지 맘대로 출근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퇴근 시간 되면 뭐예요? 이렇게 서구적으로 정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서 빨리 들어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전문세대들이 더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요즘은 뭐 워라벨 케사트라고 그 워라벨 처음 듣는 줄 알아요. 워라벨이 뭐냐? 워라벨이 뭐 일하는 것과 여가를 즐기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뭐예요? 밸런스? 우리는 죽도록 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들을 혹사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빨리 발전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뭐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억압 당했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니까 애들 키가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그런 면에서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에서는 미국식 사고방식이 제일 빨리 수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그런데 일본은 계속 뭐예요? 계속 이런 계속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신장도 뭐예요? 한국 애들보다 그만큼 안 커. 그러니까 자꾸 워급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한국 애들은 이제는 뭐 이제 체격이 그렇죠? 요즘 나오는 젊은 축구 선수들 보면 뭐예요? 뭐 손흥민이도 180 몇 개인 거 그래요? 180 몇 개 안 더 크지 아마? 뭐 체중도 뭐 80 몇 킬로 뭐 이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억압적 그렇죠? 그런 뜻은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자꾸 끈다고 이제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전자가 더 활발하게 켜지는 거죠. 북한은 북한은 좀 오래기만 하네요. 글쎄 말이야. 정말 불쌍해요. 제가 금강산을 세 번 갔거든요. 금강산을 사실에 보면 북한 군인들이 이러고 이제 서서 쳐다보고 그래. 너무 불쌍해. 저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치느냐. 그래서 북한 여군들이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누구를 감상을 제일 많이 하냐 하면 한국 헌병 헌병들은 더 크잖아요. 어머머 잘생겼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이 북한 정권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범죄집단이야. 민족적으로 민족 자체를 버려놓고 있는 거야. 지금 한 민족으로 지금 남한 같은 유전자인데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유전자는 어떻게 반응합니다. 이 생각 특히 미국인들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 배우고 살았다고 이 자식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는 사랑이 뭐야. 맨날 혼내는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야 이거 할 얘기는 많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현상도 나타나. 아프리카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사는 원숭이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National Geographic 이라는 그 잡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원숭이들의 주식은 나무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과일 이렇게 먹는데 이 원숭이들은 이 잎사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안 먹어.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먹으려면 이 간바라는 잎사귀입니다. 이것을 먹으러 가면 거기 간바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잎사귀를 먹습니다. 이것을 먹었다 하면 원숭이들이 희한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산기적 동네로 내려가 내려갔으면 숯 먹으러 가. 원주민들이 이런 통나무를 태워서 이 숯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숯조가리를 찾아 두 마리죠. 숯조가리를 먹어. 그 간바 잎사귀를 먹었다 하면 저거 가서 먹어. 찾아 먹어. 과학자들이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숯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숯은 어떤 나쁜 물질들을 어떻게 흡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장 만들 때도 간장은 뭐예요? 매주를 콩을 삶아서 매주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매주를 끼우잖아요. 곰팽이 덩어리로 만들어. 그래서 그 곰팽이들 십파른 곰팽이들이 붙어가지고 콩을 다 먹어. 그래서 남는 것은 뭐예요? 곰팽이 덩어리가 남아. 이런 곰팽이들 간장이란 뭐냐 하면 곰팽이 국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금물에 담궈서 우리가 간장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곰팽이 맛이에요. 곰팽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간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장을 간장보다는 조금 짠맛을 내려면 소금으로 대체하고 간장은 아주 적게 써요. 맛을 꼭 내야 될 부분에서 조금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곰팡이에서 우러나오는 독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숫 숫 숫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독소들을 다 흡수해서 사실 간장이 숯을 넣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독성물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숯은 흡성력이 좋아서 그러면 머캄바 잎사귀만 먹을 때마다 숯을 먹는다면 그 머캄바 잎사귀에 어떤 독성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그 잎사귀를 수집하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성물질이 성물질이 원숭이가 그걸 알고 먹어요? 원숭이는 몰라요. 그런데 그 잎사귀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으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NPY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머캄바 잎사귀가 땡기도록 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그 머캄바 잎사귀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숯을 먹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처럼 이렇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진짜 과학적인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하나님 저는 재미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은 우리가 점점 뉴스타트를 해가면서 우리 우리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들이 정상화 되면 우리의 입맛도 하나님이 원하는 입맛대로 점점 입맛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술을 맨날 먹던 사람들도 결국 술맛이 어떻게 더 이상 안 좋아하지요. 담배 피우던 사람도 담배 맛이 안 나. 뉴스타트를 자꾸 해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정상화 자꾸 되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리 술 좋아하고 술 자주 마시는 사람도 어릴 때 술 주면 뭐라 그래요? 어린애들한테 3살짜리한테 이거 한 번 마셔봐 하고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거를 어른들은 마신다고?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술이 약하면 어떻게 해? 술을 마시는 걸 자꾸 훈련 받아야 돼. 그래야 술이 점점 쎄져요. 커피도 마셔가지고 그렇죠? 커피를 자꾸 마시면 커피가 쎄져요. 쎄지고 그래서 커피 필요량이 더 많아져요. 근데 이제 커피를 끊자 그러면 커피를 점점 끊고 한참 있으면 그 커피가 약해져요. 끊었다가 다시 커피를 마시면 뭐예요? 잠 안 온다고 옛날에 커피 먹으면 잠 잘 잤는데 그래서 그게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는 커피가 조금만 들어가도 잠을 못 자게 돼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들입다 마셔야 되니까 이제는 뇌에서 그걸 적응하기 위하여 그래서 적응시키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니다. 자꾸 내 뇌를 비정상적으로 자꾸 압력을 대기로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내 본래 좋은 성능을 희생해 가면서 커피를 커피에서부터는 커피 성분 카페인 카페인 성분의 뇌가 더 세지도록 하면 그러면 잠은 잘 자지만 커피를 마시고도 그러나 그 카페인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동안에 다른 정상적인 뇌 기능에는 손에 희생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물을 마시고 살아야 물을 충분히 마시고 살아야 절대로 뭐가 좋다는 것을 이게 좋아? 그럼 많이 먹을 거야. 그런 것에 부화내동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유튜브에 보면 희한한 제목들을 붙여넣어 조회수 올리려고 암환자가 반드시 먹어야 될 다섯 가지 음식 이렇게 하면 다 웃겨 아시겠죠? 조회수 올릴 수 있어요. 그런 제목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암환자 반드시 먹어야 될게 몇 가지 부담 그러면 조회수 10만 이렇게 되면 돈 부니까 그래서 그런 자극적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암환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음식을 따로 만드시는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산화방지 물질 모든 식물성 음식이면 다 풍부하게 섭취하도록 해 놓으셨는데 어떤 특별한 게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것 찾다가 생기도 못 받게 돼요. 특별한 것이 바로 우상이 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면 생기는 바이바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만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꼭 명심하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도록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에게 유연하게 해야 돼요. 아 저도 옛날에 뉴스러스 시작할 때는 라면을 먹다니 우리 애들 보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애 엄마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같은 사람은 안 먹는다고 그러면 안 먹어. 그런데 사람이 다 저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나쁘다 그래 더 먹고 싶어 사람들이 우리 애들도 그랬어. 애 엄마도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보니까 아빠가 아빠가 TV 보고 있을 때 엄마하고 애들은 라면을 몰래 끓여서 세상에 화장실 안에서 먹었대.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때 뉴스타트 그러면 뭐예요? 지긋지긋한 뉴스타트를 그렇게 하면 유전자 지긋지긋하면 유전자가 켜질까? 안 켜질까? 다 꺼져. 그러니까 생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유연하게 유연한 태도로 뉴스타트를 하셔서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